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소외 이익과 제3자를 위한 계약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5956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영업권 양도를 했고 원고가 구분소유자 관리단이었어요. 관리단이었고 피고는 호텔 운영자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호텔인데 호텔을 각각 호실별로 분양해가지고 위탁경영을 만든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업체였고 원고들은 그 호텔의 방방마다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집합관리단이었죠. 이 사람들이 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원고들이 졌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원고들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제주 성산 디아일랜드 마리나라는 어떤 호텔 같아요. 이런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었어요.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자였고 평소에는 자기가 쓰면서도 평소에는 그냥 호텔을 운영하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는 그 방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원고는 호텔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운영자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새로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면 피고는 호텔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 신고를 새 운영사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고가 세안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새 위탁 운영사로 선정합니다. 그랬더니 세안글로벌이 피고를 상대로 내가 호텔권 영업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영업권 양도 변경 절차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업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바꿔달라는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이행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승소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행정청이 별도로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휘승계가 바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소홀을 각하를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이행 판결을 청구를 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안글로벌에게 영업자 지휘변경 신고를 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상 집행을 불러가거나 현실적이 곤란하면 소액이 없는가? 각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연결이 되면 그 사람한테 영업을 넘겨라라는 계약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데 이럴 때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행의 손을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액이 있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다 소액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법원에 근무할 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내가 전직 대통령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을 끼쳤다.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 상대로 내가 어떤 애언을 했는데 그 애언을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서 국가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했는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소송이지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것이고 청구권이 없으면 기각할 것이지 각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행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소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그 제3자리에게 이행할 거 가능하고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사실상 이익이 불가하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액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다가 이행 판결을 하게 되면 양도인의 폐업신고의 의사표시의 서면으로서 성적이기 때문에 소액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안글로벌에게 명의 변경하라는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는 거죠. 이행의 소에서는 결국은 이행 청구권 존재 자체가 소액이 인정됩니다. 무슨 청구권이 있든 일단 죄가 나한테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소액이익은 있다. 다만 그것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행하는 거 가능하고 일단 제3자가 승낙을 한 상태라면 함부로 계약력은 변경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소액이익에 관한 간단한 사건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